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는 소망의 신앙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나가지고 3D다, 사물인터넷이다, 자율주행자동차다, AI로봇이다, 딥러닝이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가파가 구글, 애플의 A, 페이스북의 F, 아마존의 A 그 가파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4대 회사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일 가운데 가슴이 벅찬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김빠진 맥주처럼 맥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차지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린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른들 나이가 들수록 갈 일만 남았다 생각해가지고 맥이 빠져있고 기운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어린이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세이신데 우리가 백살이 돼도 어린이죠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 하신데 우리 아는 것 인간이 아는 것 그야말로 어린이 같은 것이죠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우리 지금 AI 로봇이다 로켓을 만들고 자동차 비행기를 비행기 자동차를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세 발에 피고 위에서 내려다보기에는 참 부질없는 어린이의 장난이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절대 소망이다 그 절대의 경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뭔가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생 천국에 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이것도 사실 어린이의 믿음을 가져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어른이 되어버리면 야 뭐 그 천국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여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영생 천국의 소망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다 이 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이 가슴 벅차게 살고 있지만 그러다가도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럴걸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 때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생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소망은 다 불안전하고 일시적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예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리라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그 예만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고 아멘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정말로 이와 같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가슴 벅차고 가슴이 뛰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선과 사랑과 희생에 바탕을 둔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선과 사랑 희생에 바탕을 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실체가 있는 생생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선과 희생과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이 공허하듯이 선과 사랑과 희생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 쪽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서 선과 사랑과 희생을 소리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가 기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참 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정말로 가슴 벅찬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과 같이 어두운 때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참 기독교 운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더 큰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믿음만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사도바울도 우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과 사랑과 희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믿음 그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된다 이건 조금 공허한 구호하니까요 그러면서 합리성의 회복이 또 필요하고 신앙의 과학화도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절대 훈련 없이 완전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신앙의 높은 경지 정말로 찬란한 신의 경지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지 그냥 오합지졸 신앙 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게 신앙에 저는 과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 주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정말로 소망이 가득하게 되구나 어떠한 소망인지 아세요? 그 영광과 상과 멸류관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다섯 구절 정도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난리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것으로 모두나 갓말할 땐 너희가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상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정말로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정말로 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그래서 상을 소망하고 믿으면 그 실상으로 누려지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유가 적응 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 그럼 시험 점수 나오기 전에도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좋겠구나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실상을 누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늘날의 보물을 쌓는 그와 같은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실체가 콘텐츠가 있는 신앙이 되면 믿음과 소망이 실상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누려지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희 보험 부르는 건 너희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천국이 많은 그와 같은 삶의 길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는 참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일 그것도 나쁠 일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나눠주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전제는 역시 희생승이고 선이고 사랑이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다 실체가 있는 그 사랑에 실천을 하는 그 이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이 산상설교를 처음 읽어가면 깜짝 놀란 게 이야 이 주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야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야 상이 있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야 누가 나에게 이를 줬는데 내가 이를 갚으면 쌤쌤이지 상 받을 일 없지 그런데 누가 나에게 마이너스 이를 끼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를 갚아버리면 플러스 이를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이를 주시는 거야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참으로 구역적인 마인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는 일, 보복하는 일에 악순환이 펼쳐지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높은 경기의 그리스도인이 다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넌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기뻐한다 하나님께로 칭찬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실천할 때 진정으로 주님 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는 사람 신앙이 콘텐츠가 있는 실체가 있는 신앙인이 된다 우린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 모이는 걸 생각하고 모여야 되는데 지금은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해줄 거야 아 그 정말로 소망의 말씀이다 소자 하나에게 냉상으로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일치하냐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남겨드렸더니 그 남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그 남긴 사람한테 도로 돌려주잖아요 주님이 그냥 뭐 남긴 것까지 원래 맡긴 것까지 그냥 주님이 도로 가져가신 게 아니고 원래 준 거하고 남긴 것까지 도로 그 사람의 착하고 충성된 칭찬과 함께 돌려줬다 아 이게 정말로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진리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잘 실천할 때 내가 실천하고 다른 사람 실천하면 두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을 실천하게 만들면 세 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배가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이다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주기를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다 주기를 기뻐하는 크리스톤이 될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보호시라고 하잖아요 주의 안을 자꾸 줘야 돼 불교의 보호시에도 법시와 제시가 있다는 법시라는 불교의 진리를 나눠주는 거고 제시는 재물을 나눠주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것이로 돼 불교의 진리를 나눠주는 일 법시가 다 위대하다 그런 결의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지런히 정말로 진리, 복음진리, 최고의 진리 최상의 교훈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본뜻, 본마음인 예수도의 사랑의 진리,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너희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 가운데 큰 상이 있는 거야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주님께서 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될 거야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 날마다 성장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그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 마태봉 25장 양과 염사에 비해서 야,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지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곳이고 나를 돌아보는 거야 그랬거든요 이 신앙은 다섯 가지 바라봄이 꼭 필요한데요 첫째 바라봄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면 이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거의 완전한 믿음의 선배들 사도가 올 정도로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바라봐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신학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실망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줄어듭니다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면 첫째 둘째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면 이건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신앙이 약화돼요 하늘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고로세서의 3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말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땅의 것이라는 건 바라봐야 다 그림자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봐,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때 큰 영광의 멸류관을 진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미래, 영원한 미래 천국의 미래죠 결국은 땅에서도 오늘보다도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다음 달의 믿음 내년의 믿음 해가 갈수록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믿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겉사라는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라봐도 별거 아니에요 과거는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폐떼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느라 우리 주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합당치 않아 로세처를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진하는 신앙 앞을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이다 또 네 번째는 이 세상 텔레비전 이 세상 책들 이게 아니라 성경책을 잡고 보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들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낮은 데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북이 영화 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거 정말로 사탄 마귀의 미역에 빠지기가 십상이고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오해가 치고 외로운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그 길이다 스님이 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리할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한 풍성한 소망 소망이 뭐 그냥 한두 가지 소망이나 소망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정말로 이 소망을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도 거룩하시니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